최전방 무대에서 군사작전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진짜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걸까요?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현봉 기자와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위원장의 찾은 인민군 2군단, 이게 어디에 있는 부대입니까? 북한군의 군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대, 몇 갤까요? 모르죠. 총 11개입니다. 이 가운데 4개가 최전방 전선에서 우리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서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순서입니다.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의 서부전선에 주둔하고 있는데 병력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맞은편엔 광개토부대라고 불리는 우리군의 1군단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있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공격을 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2군단은 전쟁이 났을 때 수도권과 서울로 진격하는 선봉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사포 여단, 자행포 여단과 같은 여단급 포병 부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서울과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김 위원장이 부대 지휘부를 방문한 사진에서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뒤에 나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 앞에 있는 지도 상단에 서울이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 옆에는 려철웅, 이군단장 등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경청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김 위원장이 착용한 점퍼 어깨 보시면 계급장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민군 계급 중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원수 계급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공화국 원수 계급장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을 달고 서울이 적힌 지도를 보면서 뭔가 지휘를 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군사 행동 계획을 반영한 중요 문건들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이 군사 행동 계획이 뭔지 직접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종합하면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할 작전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사령관으로서 방문한 거지 그냥 단순 방문 시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을 당해서 병력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는 이중의 암시적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여주기식 연출도 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